맛있나? 맛있나? 아니 아빠가 먹어야 되는데 숟가락으로 벗어주지 숟가락으로 그게 안 낫겠네 치유야 네가 지금 아빠가 밥을 뺏어 먹으면 되나 안되나? 무슨 맛인지 알고 먹고있나? 맛있어 고구마 맛있어? 고구마 맛있어? 너 언제까지 먹을건데 고구마 아빠 먹어야 되는데 아빠 먹어야 되는데 응? 이게 좀 내려가줘 해 안되나? 다 먹었지? 내려가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내려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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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치유야 앉아 앉아서 먹어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빠 손 아빠 손 뿌리치지 말고 그렇지 앉아 오우 착하다 이제 앉아라 말도 알아듣고 최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해봐 사랑해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.